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진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에서 송천동 변전소를 효성탄소 공장으로 이전했다는 당시 정동영 의원의 공약 이행 보고를 문제 삼았습니다.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습니다. 재판부는 전주시 공문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.